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강좌 내용에 이어서 투표와 추방 기능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표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이 플레이어가 투표했는지를 의미하는 부울 타입의 이즈보트 변수와 이 플레이어가 몇 표를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인트 타입의 보트 변수를 선언하고 두 변수에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cmd-bot-eject-player 함수를 만들고 커맨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투표한 플레이어의 이즈보트 값과 표를 받은 플레이어를 찾아서 보트 값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투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rpc-sign-bot-eject 함수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rpc-attribute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인게임 캐릭터 무버의 cmd-bot-eject-player 함수에서 rpc-sign-bot-eject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잠시 미팅 UI로 이동해서 업데이트 보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미팅 플레이어 패널들의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리저리 스크립트를 많이 이동해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내키는 대로 작업한 부작용입니다. 미팅 플레이어 패널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 플레이어가 투표했음을 알리는 bot-sign 변수와 이 플레이어에게 어떤 플레이어가 투표했는지 알리는 데 사용될 bot-prefab 변수, bot-prefab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정렬하는 데 사용될 트랜스폰 타입의 bot-prefab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패널 함수를 만들어서 투표한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고 배치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bot-sign 함수를 만들고 bot-sign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팅 UI의 업데이트 보트 함수로 돌아가서 투표받은 플레이어의 업데이트 패널 함수를 호출해주고 투표한 플레이어는 업데이트 보트 사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임 시스템의 rpc-sign-bot-eject 함수로 가서 미팅 UI의 업데이트 보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이어서 패널을 선택했을 때 뜨는 투표 버튼의 기능을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팅 플레이어 패널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셀렉트 함수를 만들고 cmd-bot-eject 함수로 이 플레이어가 어떤 플레이어에게 투표했는지 알리고 투표 버튼을 비활성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onclick 플레이어 패널 함수에서 이미 투표한 플레이어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플레이어 패널 프리팹을 찾아서 열고 프로퍼티에 플레이어가 투표했음을 알리는 표시와 투표한 플레이어 프리팹, 그리고 투표한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정렬될 트랜스폼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버튼이 onclick 이벤트에 플레이어 패널의 셀렉트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된 이후에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투표하고자 하는 플레이어 패널을 선택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그 캐릭터의 패널에 투표한 플레이어의 아이콘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를 임포스터로 지목할지 결정하지 못한 플레이어를 위한 투표 스킵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Meeting UI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보터 프리팹 변수와 스킵 보트 변수, 그리고 스킵 보트 플레이어스 변수를 선언하고 트랜스폼 타입의 스킵 보트 페어런트 트랜스폼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스킵 보트 플레이어 함수를 만들고 매개변수로 받은 플레이어의 투표한 표시를 활성화한 다음 투표 스킵 표시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투표 스킵 버튼을 비활성화하고 투표를 스킵한 플레이어의 표시가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투표를 스킵한 플레이어 수를 카운트할 인트 타입의 스킵 보트 플레이어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투표를 스킵한 플레이어를 클라이언트의 미팅 UI에 알려주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rpc sign skip 보트 함수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rpc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미팅 UI의 업데이트 스킵 보트 플레이어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게임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cmd skip 보트 함수를 만들고 커맨더 어트리뷰트를 붙여준 뒤 게임 시스템의 skip 보트 플레이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rpc sign skip 보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미팅 UI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스킵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원클릭 skip 보트 버튼 함수를 만들고 내 캐릭터의 cmd skip 보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구현합니다. 물론 이 함수 역시 플레이어가 이미 투표한 경우라면 누르지 못하도록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미팅 UI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각 프로퍼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할당해줍니다. 보터 프리팹에는 보터 이미지 프리팹을 할당하고 skip 보트 버튼 프로퍼티에는 skip 보트 버튼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skip 보트 플레이어 프로퍼티에는 skip 보팅 오브젝트를 skip 보트 페어런트 트랜스폰 프로퍼티에는 skip 보트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kip 보트 버튼이 온클릭 이벤트에 미팅 UI의 온클릭 skip 보트 버튼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는 게임을 빌드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투표 스킵이 잘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플레이어가 스킵하면 모든 플레이어에게서 skip 버튼이 바로 사라지고 스킵한 플레이어가 보이게 되면서 한 명만 스킵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모든 플레이어가 투표한 뒤에 그 결과가 보이도록 만들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표를 하지 않는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스킵 처리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 제한을 추가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의와 관련된 시간 변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게임 롤 스토어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게임 규칙과 관련된 게임 롤 데이터 구조체를 살펴보면 회의 시간인 meeting time과 투표 시간인 bot time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을 이용해서 회의 시간과 투표 시간을 제한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float 타입으로 남은 회의 시간과 투표 시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remain time 변수를 만들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한 시간을 계산할 코르틴 함수를 meeting process 코르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meeting process 코르틴 함수에서는 룸매니저에서 가져온 게임 규칙 데이터의 meeting time과 bot time 값을 이용해서 remain time을 계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된 직후에 회의 시간 동안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의 이즈보트를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회의 시간이 끝나고 투표 시간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들의 이즈보트를 false로 만들어서 다시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투표 받은 수나 스킵된 투표 수 역시 초기화해줍니다. 만들어진 meeting process 코르틴 함수는 start report meeting 함수에서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의 시간이 끝나고 투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rpc start bot time 함수와 투표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rpc end bot time 함수를 만들고 각각 클라이언트 rpc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함수의 자세한 내용은 작업을 좀 더 진행한 이후에 채우기로 하고 meeting process 코르틴 함수에서 이 두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meeting UI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상단의 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e-meeting state 열거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열거형 타입으로 회의 상태를 표시할 meeting state 변수와 text 타입으로 시간을 출력하기 위한 meeting time text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change meeting state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회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준 뒤 update 함수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start meeting 코르틴 함수에서 meeting UI의 change meeting state 함수를 호출해서 회의 상태를 meeting으로 변경하고 rpc start bot time 함수에서는 bot로 변경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작업은 현재 투표를 하면 바로 결과가 보이는 것을 모든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만 결과가 공개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meeting player panel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open result 함수를 만들고 update panel 함수에 있는 voter parent transform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코드를 방금 만든 함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meeting UI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complete bot 함수를 만든 뒤 각 패널의 open result 함수를 호출하고 update skip bot player 함수에서 skip한 플레이어들을 보여주는 코드를 이 complete bot 함수로 이동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game system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rpc end bot time 함수에서 meeting UI의 complete bot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하고 meeting process cortina 함수에서 rpc end bot time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강제로 skip에 투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에서는 meeting UI 오브젝트 아래 시간을 표시할 텍스트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추가한 텍스트 오브젝트는 meeting UI 컴포넌트의 meeting time 텍스트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고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회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투표가 불가능하며 투표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투표 시간이 끝날 때 투표 결과가 공개되며 시간이 끝날 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스킵 처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표와 추방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투표하는 기능과 투표 스킵 기능, 그리고 투표 시간 제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